네, 쇼미데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쪘안 레비스 스트랩 M17VGN입니다. 가격은요, 85,500원, 기분 좋은 가격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얘는요, 비건 가죽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친환경이라서 무독성 재료의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비건 가죽은요, 좀 부드럽고 그리고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주시에도 내구성이 되게 탁월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새로운 레비스의 뭔가 배지 로고가 있네요. 배지처럼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말 튼튼하고요, 생각보다 제일 가벼워요. 뭔가 소재의 가죽의 그 묵직함보다는 가죽의 탄탄함이 있는데 가벼운 느낌이라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뒤로도 굉장히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깨에 무리도 되게 덜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정은요, 이 뒤쪽으로 곧 조정하면 되고요. 한 번 스트랩 샀을 때 이렇게 모던하고 기본적인 스트랩을 사면 진짜 오래 쓰거든요. 그리고 어느 악기에나 어느 옷에서나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블랙 컬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되게 무난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격대에 비해서 보통 가죽이나 이런 거는 한 10만 원대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좀 저렴한 가성비 높게 나온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레비스 스트랩 비건 가죽이에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